꼬알려사입니다. 오늘도 구몬 일본어 공부 24일차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밥과 회입니다. 당신과 다나카 군은 친구입니까? 네, 나는 다나카 군은 친구입니다. 이것은 초밥과 회입니다. 이것은 책. 이것은 케이크와 빵입니다. 이것은 케이크와 빵입니다. 이것은 스시와 사시미입니다. 이것은 스시와 사시미입니다. これは本当 노트입니다. 이것은 케이크와 우유입니다. 이것은 토마토와 사과입니다. 이것은 토마토와 린고입니다. 린고입니다. 린고 사과 이것은 린고입니다. 이것은 라디오 또 테레비입니다. 이것은 라디오 또 테레비입니다. 이것은 라디오 또 테레비입니다. 나와 오빠는 학생입니다. 나와 오빠는 학생입니다. 나와 오빠는 학생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회사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회사원입니다. 오토상와 오토상도 오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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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나카 군은 친구입니다. 私とタナカ君は友達です 나와 친구는 초등학생입니다 私と友達は小学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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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과 토마토는 야채, 채소입니다 닌징 당근 야채 야채 바나나 또 린고와 구다모노데스 바나나 바나나 또 린고와 구다모노데스 구다모노 과일 구다모노 색상 机 机と椅子はカゴです 机と椅子はカゴです 이제 단어들이 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36 机 책상 椅子 의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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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와 탁자와 소파는 가구입니다 탁자와 소파 가구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寿司と刺身です。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本とカバンです。 これは本とカバンです。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寿司と刺身です。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本とカバンです。 あなたと田中君は友達ですか? 私と田中君は友達です。 バナナとリンゴは果物ですか?はい。 バナナとリンゴは果物です。 これは何ですか? あなたと田中君は友達ですか?はい。 私と田中君は友達です。 4. バナナとリンゴは果物ですか?はい。 バナナとリンゴは果物です。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ラジオと時計です。 これはラジオと時計です。 これはラジオと時計です。 バナナとリンゴは果物です。 人参とトマトは野菜ですか? 人参とトマトは野菜です あなたとお兄さんは学生ですか? 당신과 형은 학생입니까? 私とお兄さんは学生です これは何ですか? これはトマト トマトとリンゴです あなたとお兄さんは学生ですか? はい 私とお兄さんは学生です これは何ですか? これはトマトとリンゴです これは何ですか? これは寿司と刺身です あなたとタナカくんは友達ですか? あなたとタナカくんは友達ですか? はい、私とタナカくんは友達です 友達です 오늘도 24일차 공부를 마쳤습니다 今日は日本語の教育を終わりました 日本語の教育を終わりました 日本語一言でした 日本語を終わりました 그럼 내일 다시 25일차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